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의 군정뉴스입니다. 군의군이 효력면 고지바위권역 다목적센터에서 작은 성장동력 사업발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발굴 워크숍은 공무원 제한제도의 활성화와 각 읍면 자원을 활용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읍면별로 4명씩 총 8개 팀이 참석해 읍면 복합자원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 사업과 현안 사업을 검토한 뒤 실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문상담사의 검토를 거쳐 6월 중 평가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의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정비주관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 코로나 일상으로 복귀하자라는 문구를 내걸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요 시가지 등 군 전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했습니다. 같은 날 12시부터는 군청과 읍면사무소 전 직원이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비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군의군이 어두운 밤길에 귀가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이 도입된 LED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주택가 골목 등에 LED 전광판 16대와 LED 그림자 투사장치 11대를 설치했습니다. LED 그림자 투사장치는 안전문구나 그림을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로 표출하는 장치로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도 겸할 수 있고 LED 전광판은 평소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안내판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군정홍보나 재난경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의군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최신 항공정사 영상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해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2011년부터 경년 단위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정사 영상은 도로건설 등 보상 관련 업무와 인허가사업, 국유재산업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의군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항공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확보로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의군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카네이션 화분을 전달했습니다. 보건소는 사전 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이 가능한 가정을 분류하고 혈압 측정과 건강상담, 운동지도를 펼쳤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는 비대면으로 예방수칙 홍보물을 포함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감염 취약계층 957가구 1,081명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군의군이 2020년도 개별주택 9,538호의 가격을 지난 4월 29일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했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군의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올해 개별주택수는 지난해보다 53호가 증가했고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48% 상승했습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의군 홈페이지와 군청 제목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군의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오는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의군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